안녕하세요. 모아비더 마스터 총괄 IPM 윤성훈 상무입니다. 모아비더 마스터는 프레임바디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기아 프레임십 SUV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부심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개발 관점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행 성능, 그 다음에 터링보드, 세 번째로 안전 및 IT 편의사양,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고급감성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SUV 최고 수준의 주행 성능입니다. 프레임바디를 기반으로 압도적인 동력 성능 및 정숙성을 자랑하는 V6 3.0 디젤 엔진을 기본 적용해서 주행 시 부드러우면서도 답답함 없는 동력 성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어떠한 주행 도면에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후륜 쇼겉 쇼버를 직립하였고 범퍼 스트로크도 증대해서 최적 튜닝하였습니다. 벨트 타입 전동식 파워 스테어링 적용 및 전연성이 우수한 샤시 프레임 마운트를 신규 개발해서 선형적인 조향감 및 주행 시 좌우 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험노 주행을 위한 워비 더 마스터만의 차별화된 터레임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비 더 마스터에 적용된 터레임모드는 타 SUV 차종과 비교해서 차별화된 성능을 발휘합니다. 노면 상황을 반영해서 차동기어 잠금장치가 작동되며 필요시 운전자 스스로 저단 기어 모드 세팅이 가능해서 어떠한 노면 상황에서도 차량 고등력을 최적화할 수 있어서 험노 탈출 및 주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안전 IT 편의사항 강화입니다. 워비 더 마스터는 강인한 프레임 SUV 기본 안에서 승객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위험 상황 예방을 위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에이다스 신사항을 기본 적용하였으며 만약에 충돌 시에도 승객 상해 최소화를 위해 운전석 무릎 에어백과 이열 측면 에어백을 신규로 제공드립니다. 모아 비 더 마스터에 기본 적용된 차로 유지 보조 기능 및 12.3인치 내비게이션은 운전의 편의성 및 미래 IT 트렌드를 함께합니다. 12.3인치 크로스터와 허드 스마트 파워 테이브 웨이트 등 프리미엄 SUV에 걸맞는 사양도 추가로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SUV 차량에 걸맞는 고급 감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창적인 버티컬 큐브 형태의 램프 시그니처를 전 후면부에 조화감 있게 적용해서 캐릭터 있는 고급감을 구현하였으며 퀼틴 나파 가죽 시트 및 2열 독립 시트 공기청정 보드 등을 적용해서 실내 승객 거듭성을 프리미엄화 시켰습니다. 당사 최초로 적용되는 입체 패턴 무드램프, 고급 우드 그레인 가니쉬, 멕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등도 고객 감성 만족을 위해 한층 더 다가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아비는 지금까지 도시명 SUV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SUV다운 정체성을 보여주는 프레임바디와 강력한 V6 3.0 디젤 엔진, 기아 프레그십 SUV다운 프리미엄 가치를 바탕으로 모아비 고유의 브랜드 헤리티지를 이어 왔습니다. 근본 모아비 더 마스터는 이같이 쌓아온 정통성과 미래적 진화를 통해서 SUV 시장의 리더로서 존재감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시승 행사에서 모아비 더 마스터의 우수한 상품성을 직접 체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아비 더 마스터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표는 기아 자동차 국내 마케팅실 이용민 상무 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이용민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아비 더 마스터 피스를 소개하는 이곳까지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아 자동차 이용민입니다. 방금 보신 TV 속의 광고의 배경은 스페인 하숙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는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800km의 긴 여정을 통해 진정한 나라를 찾고 더 큰 나라를 만나는 길이라고 합니다. 모아비 더 마스터는 이 길을 걷는 큰 사람을 통해 더 우월하게 진화한 모아비만의 헤리티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아비는 오랜 시간 지켜온 모아비만의 신념이 있습니다. 바로 SUV의 정통성을 잃지 않는 것, 강인함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최신의 변화와 트렌드, 첨단 기술의 혁신을 더한 모든 헤리티지로 진화하여 모아비 더 마스터 핏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마스터라는 펜네임은 특정 능력이나 기술에 전문성을 가진 능통한 사람에게 붙이는 최고의 의미로 모아비 더 마스터가 명실상부 프리미엄 대형 SUV의 시장을 선도하는 모델임을 의미합니다. 모아비 더 마스터는 그 이름에 걸맞게 당당하고 존재감 있는 디자인, 노면을 가리지 않는 프리미엄 주행 상품성, 첨단 자율주행과 안전신기술, 그리고 플래그십 품격의 다양한 편의사양까지 모든 측면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미엄 대형 SUV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모아비의 타겟 고객은 적극적인 태도, 액티브한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최고의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X세대 역마인드 리더입니다. 모아비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유독 모아비를 재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벌써 세 번째 모아비를 계약하신 분도 만나뵙었습니다. 이렇게 모아비가 오랫도록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모델도 대안이 될 수 없는 모아비만의 대체불가한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US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워풀하고 민첩한 주행 성능을 꼽겠습니다. 이런 모아비가 세대를 거쳐 진화시켜온 강연한 프레임바디, 강연한 V6 3.0 디젤 엔진, 전천호 포힐 드라이브에 RMDPS, 트레임모드가 더해져 디테일과 완성도를 높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당한 존재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정통 SUV 프로파일을 유지하면서 진보적인 감성과 하이테크 디테일을 더해 도심형 SUV와는 차별화되는 럭이드하면서 진보적인 의미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최초 공개한 하이테크 드라이빙 스페이스입니다. 마치 고급 세단에 탑승한 것과 같은 실내 공간은 모던함과 하이테크, 와이드한 조형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현하였고, 대형 SUV에 부합하는 공간감과 고급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 입체 패턴 무드램프와 레치콘 프리미엄 사운드는 운전자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공간으로 완성하였습니다. 가격 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통 SUV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거둬봐야 탄생한 모아비터 마스터는 마스터즈와 플래티넘 두 가지 트림으로 운영합니다. 포힐 드라이브와 트레인모드, SCC 위드 스탑앤고를 최고 수준의 드라이브 와이저를 기본으로 장착한 플래티넘은 4,700만원, 20인치 휠, 퍼도와 나파가죽 시트, 최고급 마스터즈는 5,160만원으로 더 많은 고객분들이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급스러운 5인승, 다양하게 활용가능한 7인승과 함께 2열 독립 시트로 동승제의 편의성과 공간성을 한 차원 높인 6인승 모델을 새롭고의 선무입니다. 지난 8월 21일 사전계약을 시작한 이후 어제까지 11일 동안 모두 7,000명의 고객분들이 사전계약을 하셨습니다. 모아비터 마스터만의 헤리티즈를 인정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연간 판매 목표 2만 대 달성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앞서 보셨던 브랜드 필름을 오늘부터 TV, 극장, 유튜브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21일 시작한 산티아고 원정대는 그 길을 직접 걸어볼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합니다. 하늘 높은 계절에 떠나는 프리미엄 글램핑 이벤트 그리고 카카오 골프와 연계하여 모아비와 함께 골프장에 다녀올 수 있는 특별 시승 이벤트 또한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고객분들 한 분 한 분 모아비를 직접 체험하고 그 진가를 느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곧 모아비 마스터를 직접 시승하게 되실 텐데요. 시동을 거는 순간 느껴지는 모아비다운 모아비의 다름을 만끽하시고 대체불가한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고의 프리미엄 대형 SUV 모아비 더 마스터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